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총선결과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비례투표가 엉망진창이네요. 그러니까 뭐 좀 세게 이야기하면 완전히 개판이네요. 그거는 예상을 안 했으니까 이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을 때 표를 많이 집어넣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효표라는 것이 공병호 tv를 그동안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전투표 조작은 선거인수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선거인수는 정당별 득표수에다가 투표에 참가했지만 유효표로 인정받지 않는 무효표 그리고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기권표 이렇게 합친 거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표를 많이 집어넣었다는 거죠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다는 것은 선거인수에 130만 표를 더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위조 투표지가 특정 정당에게 투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작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표를 집어넣었네요 특히 더불어민주연합인가 하는 정당하고 조국개혁당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의 최종 목적지는 두 정당이거나 두 정당 가운데 하나이거나 그렇겠죠 그게 무슨 선거 데이터로 다 드러나게 됐으니까 그리고 특히 관내 사전투표만 보면 대략 추계치가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22% 그러니까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25%였지 않습니까 전국평균이 관내 사전투표가 조금 낮을 테니까 22% 약 23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이런 추계치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그런 선거구별로 분석이 끝나야 아마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밀한 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략 몇 표나 집어넣었는지 관내 사전투표만 한 230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당선을 엉망 많이 시켜도 나라가 쥐적은 듯이 조용하니까 참 귀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조국개혁당이 가장 표를 많이 얻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 가운데 상당수 혹은 전부가 조국개혁당에 투입된 것 같다 그런 이제 작업들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이 선거 문제가 이제 횟수를 더해 갈수록 어떤 분들은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점점점점 더 정교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까지 잡아냈는가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얼마나 집어넣는지를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 대법관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범인을 특정해서 잡아오라 범인을 잡아오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를 지금 잡아낸 겁니까 선거인수 기준으로 동별로 사전투표 유형별로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지가 다 지금 이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하나 더 나와가지고 어제 거제 여러분들 방송한 내용은 훨씬 더 또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를 위조해가지고 집어넣는 그 장면은 포착을 못했지만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집어넣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선거 데이터를 증명을 한 거 아닙니까 범인은 그 현장에서 딱 잡아내지 못했지만 범인이 표를 집어넣고 도망간 것을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작업 두 단계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중심을 이제 관역한 거죠 사전투표 유형별로 표를 얼마만큼 조작했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찾아냈고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하고 사라진 것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히 선관위 작업 2단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기 화성병 대전 유성갑 경우를 기준을 해서 이 양반들이 표를 집어넣고 투표소에서 발급된 투표지 개수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여러분들 컴퓨터 작업들을 종결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역시도 이제 이 방송이 계속되면서 훨씬 더 정교해지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 뉴스는 그동안 긴가민가했는데 인천광역시의 미추홀을 출마했던 남영희 후보 친명계 인물이죠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진짜로 제기를 했네요 제기를 물론 뭐 남영희 후보가 제기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건 어차피 투표함 속에 가짜 투표지가 들어 있는 거니까 가짜 투표지를 세든지 아니면 가짜 투표지에 대해서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자신이 없으면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들 다 파쇄 내지 소각 처리하고 또 새 투표지로 갈아치워가지고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대 총선에서 의욕투성인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남영희 후보가 나서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생성행 ai 그런 ai 생성행 거대 언어모델 이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엔비디아가 칩 하나에 7만 불 6만 불 정도를 팔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수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엔비디아는 그런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부분에 특화된 일종의 두뇌와 같은 gpu 그래픽 카드 장치를 이용해 돈을 벌었는데 그 그래픽 gpu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중앙정보처리장치인 cpu보다도 대규모 언어모델을 학습하는 데 몇십백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뜬 거 아닙니까 게임에 사용하던 그 gpu를 좀 개조해가지고 ai 반도체로 여러분들 활용하면서 엔비디아가 미국의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들어가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기사를 보내고 보니까 한국의 카이스트에서 여러분들 개발돼가지고 그러니까 gpu는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든지 그래픽과 같은 부분에 특화된 그런 부분을 그런 반도체를 이제 인공지능에 여러분들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초창기부터 인공지능 특화 된 그런 반도체가 lpu라는 게 있냐 그 lpu를 세계 최초로 카이스트에서 그거를 발명했네요 그게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니네요 참 내가 보니까 오늘 방송이 여러분 늦어지게 된 거는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준비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되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 아홉 번의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왔던 그런 제야 h님이 급히 비례대표 정당대표 그걸 마친 다음에 이제 요약된 그런 정보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방송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한 몇 달 사이에는 처음 이렇게 한 50분 정도 늦게 방송이 시작된 건데 여러분들 제야 h님이 보내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